언니 맨 처음에 뭐라고요? 차고 차고, 돌고, 오케이 차고, 돌고, 오케이 하고, 돌고, 그러다가 다르다고 오케이, 가자! 내려간다, 내려간다! 여기 아니잖아 여기도 이제, 이제 야, 왜 오지? 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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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이야, 수박이다, 너무 소비쳐 이거 단호하네 엘씨도 아예 보는 눈에 따라야 돼 야, 태형만 해도 되는 건데? 와우! 와우! 오케이, 오케이 됐어, 됐어! 와우!